그러면서 다 미쳐가는구나 지금 이거 다 이 똑같은 걸 보네 혼자서 저 카드 놀이까지 하다니 겁나 심심한 한 뜻이죠? 줘도 안 하는 게임 아닙니까 이거 윈도우즈에 맨날 있었던 그 게임인데 저거까지 꺼내 들었다는 건 진짜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아니 왜 게임기랑 갖고 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미래시대엔 게임기가 없습니까? 닌텐도 스위치라도 갖고 와서 여기 온 사람들끼리 내시서 파티 먹고선 몬스터헌트라도 하든지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지 게임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맨날 게임이 악이라고 게임이 독이다, 질병이다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쿠툴루시나 바타인가요? 촉수가 후덜덜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화성에서 벌어지는 공포 게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몬스터 오브 매드니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아주 평가가 좋은 게임입니다 오 재밌겠는데 어, 뭐지? 오 오오오오 오오오 나 어디 쓰러져 있어 들어오는데 침대에서 일어나게 아, 아 어, 그래픽 좋아 오 오오 오, 빛 좋아 오, 적당히 잘 보여 깜깜한 데 없죠 야, 이게 요즘 뭔가 니즈에 맞게 만들어진 공포 게임이죠 어 괜찮아 오 여기 오, 오! 어, 뭐야 저 빨간 사람은 뭐지? 코난 범위.. 아, 여보세요 누군가 있나요? 뚜루루뚜뚜뚜 뚜루루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 오, 선인장 오, 리얼하다 어, 라이터 배터리가 없어서 다행이다 영원히 키고 있을 수 있어 너무 좋죠 뭐라고 써진 거야 데이 네버 트라 타이밍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다 어, 흔들린다 x2 어,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뭐야 파워 코드 이런 거 왜 번역을 안 해 아니, 한글 게임이면 이런 걸 번역을 아니, 한글은 잘 시켜놓고선 저거는 왜 번역을 안.. 야, 저거를 왜 번역을 안 해주냐? 걸어갈 때 머리.. 머리가 흔들리는 거 짜증나 네 그런 거 껐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멀미 방지를 위해서 뛰는 게 없는데 아직은 뛰는 걸 안 배운 거 같애 이쪽에서 아까 어떤 코난.. 오오오오오 오, 이런 거 좋아 야, 그렇지 우주 오 오 와, 왓 이즈 앳 저게 뭐지? 오 오, 으으! 촉수 뭐야, 도대체 일로 지나갈 수 있어? 오 뭐 살아있는데? 으으! 야야으우 야야야야야야 어, 저 원 두 개는 뭐지? 저 두 개 벤타이어그램 뭐지 교집합 어, 어 뭐야 어, 뭐야 아, 부서지 어, 열어 열어!! 열어!! 뭐 누르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열어라는 거야 아, 그냥 가는 건가? 어차 모르겠다 부서졌다는 거구나 어 안 열린다는 뜻이야 자동 저장이야 그리고 이거 이게 어, 오 어, 토마토 이걸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었구나 토마토 어어, 오우 빠루 빠루 획득 굿 그렇지, 빠루는 항상 우리의 친구죠 망치는 안 가져가 망치 따위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 잠들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기지는 온총 촉수물로 변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어, 여기가 안 돼 아까 그 부서진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처음에 빠루를 얻었다는 것부터 이제 이 게임은 우주 공포 게임의 그 정통성을 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원래 우주 정통 공포 게임은 약간 이런 식으로 빠루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거 어, 시야가 좁아서 더 무섭네 시야 좁다 아무래도 부서진 문을 이걸로 여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 방열판이죠? 이거 뜨거운 열기 같은 거 막아주는 건가 막 여기가 왜 빠루 어 이얍! 야 으잇차 아, 그림자 보였는데 지금 방금? 아, 야 이거 아, 얘 이걸 대는 거야 어, 손에 뭐가 차고 있는 거지? 어 갤럭시 워치 차고 있는 것 같애 손에 오, 음악도 잘 만들었다 소리 괜찮아요? 적당합니까? 어 어 뭐, 뭐 촛불 끄라고? 여기 누가 생일 잔치를 했는데? 근데 혼자 했나 봐 그 유명한 짤이 생각난다 혼자 이 꼬깔콘을 쓰고선 생일 잔치를 하다가 어어어어어어어어우 야, 야 어 미안해 소리질러서 미안해요 어, 뭐야 아, 뭐야 아, 꿈이야 어 어어, 꿈이야 어 아, 지진이 있었구나 오케이 어허 어, 난 괜찮아 내 이름이 쉐인이야 쉐인 아아 우리 대장이 조세핀인데 좀 깐깐하네 농담도 못 하게 한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안녕하셨어요 이 편지 사실 지금 여섯 번째 다시 쓰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여러 번 더 그럴 거예요 실제로도 편지를 보낼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죄송한 얘기가 있.. 아, 노노노 단독이제 일적으로 말할게요 지금 저는 난극에 있지 않습니다 더, 그 프로젝트는 허구예요 설령 있다 해도 저는 거기 소속이 아니고요 전 사실 더 멀리 왔어요 화성에 있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아 이게 주인공이 쓴 건가?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 편지를 보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제가 아버지를 직접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 허가가 안 나는구나 화성에 비밀리에 왔네 사람들한테 다 속이고 난극 간다 그러고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고 끝났어 어, 이거 되게 중요한 편지네 주인공이 쓴 편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 아, 집까지는 77.5 밀리언 킬로미터 7,700만 킬로미터네 그리고 포보스 와, 이거 되게 리얼하다 아아 5월 9일이 내 생일이네 투드리스트가 있네 그러네 남극도 남극도 빡센 곳인데 들어올리기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와우 지금 지진 때문에 잠깐 문이 잠긴 것 같거든요 어, 내 아이디 카드가 어딨더라 내 아이디 카드를 찾아야 돼 어, 여기 여기 있나? 어, 어 뭐야 뭐가 떨어졌어 일단 내 아이디 카드 어, 나 잘 생겼어 하지만 탈모에 약간 걱정되는 느낌인데 약간 소지품의 주거 오케이 어, 05 뭐라고 뒤에 뭐라고 써있었는데 아,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나 어렸을 때 0509 어, 중요하다 0509 내 생일인가 보다 내 생일 0509 맞아 이건 뭐지? 은서? 어 음 이걸 이제 아버지 선물로 가져다 드리려고 하나 봐 이거 아버지가 이거 운석이 비쌀텐데 이거 이걸 이렇게 막 가져가도 되나? 어, 근데 이게 계산기 아니, 아니구나 사이드 그거구나 넘버럭 키보드구나 근데 이 편지를 내가 쓴 것 같아요 아, 0509 내 생일 약간 단순하게 해놨네 05 아, 잘못했다 어, 모든 임직원에게 내일 새로운 보안 업데이트 절차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 각자의 방에 잠시 갇힐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지 않도록 어딘가 기록해 주세요 좋은 아침이야, 친구 어, 늦잠을 잘 수 있다니 음 루카스가 바이오 게이지 코드를 일부 수정했다고 하던데 확인해 봐봐 그리고.. 박사랑 이야기할 계기가 있을 테니 둘이 친해져 봐봐 어허 뉴하트 박사님 귀하의 종합 DNA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로그인해 주세요 어, DNA가 바뀌었다고? 만티코어 DNA 화상.. 화성의 미생물 탐사 둘의 법칙은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다 아, 화성에서 미생물을 탐지하러 왔구나 원시적인 외계 미생물이 아아 사례를 하나만 더 찾으면 지구에도 이제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고 알릴 사실 알릴 건가 봐요 우주에 생명체가 무수히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하나면 안 된대 둘이어야 된대 어, 문의처 소리 적당합니까? 아니면 좀 더 뭐 키워드릴까요? 이미 하나 찾은 것 같죠? 오 오호 오호 어, 뭐야? 핏자.. 뭐야, 핏자국 아니야? 토마토인가? 핏자국인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보니까 핏자국은 아닌가 봐요 와, 이게 잘 해놨다 이거 시리얼도 꺼내 먹을 수 있고 되게 리얼하네 엄청 기계들이 막 다 리얼한데?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커피 오 오호 야아 그렇지 먹기 아, 게임 잘 만들었네 어, 한 잔 뜨거운 거를 이 뜨거운 거를 한 잔 더 어 오 이걸로 그냥 원샷 한다고? 아니, 머그컵에 있는 거를? 물도 이렇게 원샷은 못 하겠다 종료 이건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번역을 안 해주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마녀가 된다 뭐 이런 뜻인가? 마녀가 불태운다 뭐 이런 뜻인가? 다크로스트 커피가 소에서 나온다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어? 플래쉬다 아, 이게 가슴에 다는 거구나 플래쉬를 오, 먹을 거 맛있는 오트밀 베이컨과 계란 아, 이런 걸 먹어야 되는구나 아, 맛없겠다 이거 어이구 오트밀 맛없잖아 이거 어 오트밀 맛없지 어 일지를, 어 일지를 아, 바이오 게이지가 없어서 지금 저걸 못 본다 어, 그럼 상당히 리얼한데 진짜 화성에서 사는 애들 같애 워 이게 친구들인가 보다 이게 대장님인가 보네 오로치 전용 용지를 사용한 공식 문자, 문서입니다 아, 오로, 회사 이름이 오로치네 윌콕스 사령관님의 승인을 기다리며 아이디 교체 사진입니다 관리부 말쑥하게 차리니까 훨씬 보기 좋습니다 델라포어 승인 완료 오로치 오로치가 무슨 뜻이야? 저 일본어를 쓴 건가? 귀신 뭐 이런 뜻 아냐? 어, 이거 러시아 인형도 있는데 있을 거 다 있네 오 오, 이런 것도 있어 왠지 서재에 있으면 겁나 있어 보이는 책들도 있네 저런 거 되게 좋죠 인테리어용으로 아, 신화에 나오는 뱀 이름이라고요? 아, 옳지 아 이게 괜찮은 거야? 어, 뭐야 기시감이 느껴지는데 데자뷰가 어, 꿈속에서 저랬는데 어, 이 빠루 좋아 가져가자 이쪽으로 가볼까 어, 오케이 시리어스 퀘스 퀘스 만티코가 회사 이름인가봐요 만티코도 약간 전갈 비슷한 그런 애 저기 아니야? 아,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아, 사자 몸에 사람 얼굴 전갈 꼬리 응? 운동 시설도 있네 워우 아, 미래 엮이는 또 이런 식이구나 아아 특이하네 회사에서 월급은 아니, 잘 안 주는 게 아니라 내볼 때는 여기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 번씩 돌아가는 건가 봐 왜냐면 화성에 왔는데 당일 교대 근무는 할 순 없잖아 이게 몇 년 있다 가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번 갈 때마다 연봉 협상을 하나 보네 로테이션으로 지금 메일 올 순 없잖아요 나도 화성 가고 싶다 재미없지 않을까? 처음에 갔을 때는 겁나 신기할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애 어, 이거 잠긴 문을 혹시 빠로로 열어야 되나? 그렇지 오이치 한, 한 일주일 신기할 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잼이겠지 어어, 뭐야 x3 뭐야 다 어디 갔어? 내 바이오 게이지가 오프라인 잠겼습니다 와, 진짜 무슨 실험 시설 같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를 다 만들었냐 이거 그래픽으로 진짜 무슨 실험 시설 같네 진짜 무슨 실험 시설 같네 너무 리얼한데 어, 뭐야 이거 이거 죽은 거야? 어, 로봇 8 아아 이게 의족 같은 건가? 우와 오, 이건 뭐야 폭탄 아니야 저런 건? 어? 오, 그린 스크린 오 야, 화성에서 이걸로 생방송하면 대박 나겠다 어, 이거는 왜 안 찝어지지 남극 대본 아, 대본이 있어 창 밖으로 얼음동산과 맑은 하늘이 보이는 남극 초서 엔지니어링 공간 팀이 서 있다 남극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아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화성 간 거를 속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남극인 척 뭐 방송 같은 거를 해서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뉴스 같은 데에 속이는 건가 봐요 여기서 이제 이거 그린 스크린으로 합성해 가지고 아아 조명도 봐 아, 이런 조명 좋지 와아, 이거 좋은데 야, 이거 1인 미디어 장비를 이거 유튜브 할 수 있겠다 야, 이거 카메라도 이거 미래 카메라 겁나 총 같애 여기 있다, 오케이 아, 여기 있다 이게 그건가 보다 생체 컴퓨터 초기화 아, 초기화 해야 돼 아, 역시 또 공돌이 게임 야,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놨을 때부터 알았다 와, 이것도 리얼하게 펜으로 하네 초기화 누르기 어, 됐다 다 워킹 그레잇 You should be able to reboot the security system now Just scan the servers with the bio gauge 보안 시스템 재시작하기 스캔하여 보안 서버에 연결하기 이게 뭐 안 되는데 아니,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냥 우측 버튼을 누르는 거구나 굿 아, 이제 알았어 어오오 태양광 어레이 비동기 장치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기밀 유지 협약입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회사랑 하는 거죠 이제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엉 묶은 없고 야C 인비턱스란 무엇인가 오 어째서 민간 우주여행을 추진하는가 아, 민간 우주여행을 추진 중이구나 왜 행성을 탐험하는가 아, 뭔가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오로치 그룹이란 세계 최대 규모의 다극적 기업으로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자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개의 머리가 모여서 혁신의 지평선을 향해 나갑니다 아, 히드라를 말하는 거구나 만티코어 연구그룹 항공우주 산업 방어산업 뭐 이런 거 아난시 테크놀로지는 컴퓨터 하드웨어 뭐 이런 거고 아, 아이고 아, 아난시와 만티코어 어 이건 아까 읽었던 거고 뭐 가면 되겠죠 뭐 특별히 더 볼 게 있나 한 바퀴만 딱 돌아보고 여기도 문이 열렸는데 어, 잠깐만 여기 뭐가 떴다 어 이건 어, 시큐리티 프로토콜 안녕하세요, 동료대원님 반드시 준수해야 될 보안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신의 보안 등급보다 높은 구역이나 장비에 국제kov 강제로 하지 마시고요 동제.. 동료의 보안 등급을 강제로 사용하지 마세요 보안 등급이 낮은 동료에게 권한이 없는 구역이나 장비를 접근할 수 있게 하지 마세요 어어 되게 보안이 철저하네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뜻이거나 그렇게 하란 얘기죠 나한테 지금 주인공 보고 못 가는 데가 있으면 어어 평균 Comment 쓰시겠지 A10 어어 미생물 화석의 흔적은 없대요 아 미생물 화성에 미생물이 존재하는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검사를 진행 중인 표본에 대한 보충기로 어어 생명체는 지구에만 존재하며 이게 이상적이다 사례가 하나만 더 있으면 이상현상은 아니다 어떤 생명체라도 상관없다 원시적인 외계의 미생물이라도 되고 수억 년 전에 죽은 미생물의 화석이라도 된다 다, 딱 하나의 사례만 더 나온다면 우주의 생명체가 무수히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아, 그니까 하나는 찾았나 봐 근데 그게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인가 봐 미생물 증거 없고 어, 미생물 증거 없고 아, 그 하나가 지구인이구나 미생물 흔적 없고 미생물 흔적 없고 단, 디클랜이 기지에서 동쪽으로 36km 떨어진 곳에서 생물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한다 다음 표본은 직접 거기로 가서 구할 예정이다 헉 그래서 구했나 보구나 아..C 잠겼고 가보죠 이건 아까 포함 프로토콜 아까 읽었던 거 어, 이건? 화성의 토양과 암석에 대한 아, 디클랜델라 버허 이런 게 있나 봐 뭐 굳이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저런 게 위험있게 하지 않았어? 요걸 내가 위험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 여긴 또 왜 이래 여기 이렇게 이게 싸늘하냐 어, 뭐야 아까 전에 나왔던 어? 이쪽이 열렸어 어 아니, 다 어디 간 거야? 나만 있어 왜 원래 셋이 사나? 템 같은 게 막 숨겨져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 치사하게 공포 게임에서 템 숨겨 놓고 이런 게임이 제일 짜증나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막 꼼꼼히 찾아봐야 되면은 진짜 환장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 사실 아, 이제 목표까지 알려준다 어, 이쪽은? 어, 이쪽에서 오면 이쪽이구나 이 게임의 정체성을 모르겠다고? 어, 난 알겠는데 그냥 화성에 왔는데 지금 미생물을 발견했대잖아 이제 그게 뭔가 사고.. 사건이 일어나겠지 어, 밖에 나가는 건가 보다 아, 헬멧 너무 리얼하게 이거 뿌옇게 만들었네 이거 공기 이거 어디서 채우냐 이거 어, 산소가 20% 밖에 없는데 이쪽에다가 채워야 되나? 네, 되게 리얼하다 엄청 리얼한데 어, 나 왜 여기 손에 무슨 자국이 있어 이거 공기로.. 아, 여기 있다 공기 채우기 아, 이런 이런 방식으로 공기를 채우는 거였어? 아, 굉장히 심플한데 됐다 가보자 어, 이제 에어록에서 공기 빼는 거죠 여기 오오 야C, 진짜 화성을 이걸 와, 리얼한데 되게? 어, 겁나 잘 만들었어요 점프는 없어 어, 이.. 오, 이것도 되게 멋있어 어디로 타는 거냐 이거 잠시만 이거 운전면허가 없어서 잠시만 이거 이거 잠깐만 인쪽 뒤로 타는 건가? 아, 인주인가? 오오... 아, 여기서 이렇게 딱 공기를 다 빼고 가야 되는구나 뒷문도 닫고 야, 이거 절차를 너무 다 야, 알아 봐 되게 세밀하게 만들었다 디테일 장인들이야 이 게임 만든 사람들이 여기 이러다 시동도 내가 걸겠어 어, 미어캣 로버 엔진 가동 아, 태양광 패널로 갈 거래요 어, 너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내가 듣고 있어야 해 오, 멋있다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애 주인공이 아, 내가 대장이구나 아, 맨날 맛없는 거 먹어서 그런 꿈 꾸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어 참비양님 고맙습니다 오, 좋은데 느낌 좋아요 게임이 아, 진짜 또 떠들고 있었어 지금 한참 왔는데 지금 3시간 왔는데 아직도 떠들고 있어 이서미 어, 기지 전원 복구하기 좋아 오, 전기로 움직인다 이거 대단한데 그렇지 자 나가볼까요 거기도 산소 조심해야겠는데 산소가 너무 빨리 닳게 만들어 아, 그렇지 산소가 없으니 전기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전기를 위험하지만 바이톤으로 가서 전기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전지를 이쪽에다 갖다 내면 되는구나 전지가 있을까? 점프가 없는데 이 화성은 점프 뛰면 멀리 뛸 수 있나 아, 뛰면 산소, 산소 달아 글 손실 온다 야 공기 손실 오니까 조심 여기서부터 고쳐야 되나 어, 디테일 요즘 게임들 진짜 디테일 장인이다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냐 어.. 연결 됐어 야, 야 나, 뭔.. 어, 뭐야 내가 맞춰야 돼? 어이C 어, 내가 뭔가를 맞춰야 되는 것 같애 어, 야 나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100%로 맞추는 게 아닐까 어, 어 뭐야 100이 아니야 80 81 81 81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아닌가? 어이C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됐다 아아아 노노노노 오케이 아이쿠 어, 됐고 위아래도 움직여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쪽 거는 끝났고 어서오세요 트라트아 이쪽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태양열 전지가 문제가 많구만 이거를 왜 이렇게 아이쿠 어이구 연결 실패 전력이 없어 아, 밧데리를 또 구해야 돼 밧데리가 어디 있을까 여기 안에 있나? 아 이 밧데리를.. 이게 밧데린가? 아, 공기 채우자 어서오세요 아, 지진 나서 다 틀어졌구나 화성에서 지진이 신기한데 어, 이 안에 밧데리가 있지 않을까 아니네 어, 왜 게임사들은 하나같이 밧데리를 이렇게 멀리 다 갖다 놓는 건답니까? 어? 아니, 그냥 원래 가까이 좀 갖다 놓지 좀 이렇게 맨날 막 먼 데다 갖다 놓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여기 엘리베이터는 또 작동을 하네 저 기지에서 갖고 와야 되나 본데 와.. 화성 여러분 화성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누리끼리하게 보이네 이걸 빼면 안 되겠지 이걸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빼서 어떻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일단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와, 문도 이중으로 여네 오케이 됐어, 내부 공기로 됐고 아오 야, 와우 어, 뭐야 아아 어어 불 좀 켜 놓고 살자 좀 아우, 나 지금 LED LED 이런 거 오래 가잖아 이거 아, 여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 미래의 노트북은 모니터가 없.. 모니터가 겁나 투명하네 모니터가 웬 유리네 유리 유리, 유리 유리 지질 조사 보고서 133 태양일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1차 임무에 성공했다 이곳에서 36.8km 떨어진 곳에서 물, 얼음 매장층이 보이는 곳으로 발견 실원호 대원들이 통신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 대로 그쪽에 알릴 것이다 조사는 진행 중이다 어,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급격히 올라가죠? 전지를 다 어디다 갖다 놨냐? 어이C 네 이게 내 거야 저거 옆에 거 하면 안 돼 딴 사람 입 냄새나 딴 사람 입 냄새 겁나 날 것 같애 쓰던 거 써야죠 그렇지 나가자 오, 여는 것도 이거 완전 겁나 디테일 쩔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돌려야 돼 잘못 열리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죠? 저거 잘못 해가지고 그냥 문 확 열어버렸다가 기압 안 바꾸고 나가면 저거 다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 빨려 나가는 거지 마 전지가 어딨냐 와, 디테일 개 쩐다 진짜 어, 일로 가라고만 나오는데 전지가 어딨냐 전지가 어, 스캔 아, 지질 조사 차량이네 아, 채굴기에 전력을 연결해야지 또 되는 거야 아, 전지가 없어 전지 부족이네 아, 이걸로 땅을 파는구나 엘리베이터 꼭 뽑아서 써볼까 야아, 이C 뭐 전지 하나 디테일 하나하나가 막 개쩌네 아, 엔진이랑 유압장치가 없는 거구나 아아 엔진이랑 유압장치가 또 누가 다 빼갔어 이건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이랑 유압장치가 없어서 이건 안 되고 이거 들고 가면은 저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 여기를 어디 뭐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기지 안에 아, 기지 안에 배터리 꽂아보자고 어, 좋은 생각이다 어, 기지로 이거 한 손에 들고 있는데 문 어떻게 얼지? 어, 아 허리춤에 맺나 보구나 일단 좀 산소 좀 넣고 디테일 장인이다 진짜 아, 그래 잠시 내려놓으면 되지 오케이, 어우 깜짝이야 전지 청소원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청소원님 고맙습니다 청소원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에 전지 대박 있겠지 오케이 태양광 패널에서 지속적인 문제 발생 자동센서가 작동을 중단 전력 감소 으흠 솔직히 선행 활동은 머리를 비우는데 아주 좋다 기지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갑갑한 기분이야 아하 갑갑한가보다 좀 많이 율리시스 콜스 현재의 현장 우선순위가 높음 아하, 여기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거구나 최근 활동 기록 으흠 루카스야 루카스가 이달의 직원이래 으음 일단 문 해제 루카스가 좀 이상하네 오케이 오호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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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고요 전지 추가 전지 굿 추가 전지 굿 그렇지, 하나만 있으면 일단 다 돌릴 수 있죠 어쨌든 어쨌든 돌릴 수 있고 어, 화장실 아, 여러분 보십시오 미래의 화장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쪽에서 보이십니까 저쪽에서 샤워 부스처럼 비대가 미래에는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지금은 한 줄기만 비대가 나오지만 미래에는 저렇게 다연발로 나오죠 다연발로 나오는 비대로 무척이나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네요 와.. 뚜껑 따윈 필요치 않죠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빨아들이니까 자 문도 없어 문도 괜찮아 아, 이거 문이구나 샷건 같다고? 어 이 전지 가져갑시다 오, 이거 두 개씩 여러 개씩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너무 좋다 이거 하나씩 들고선 왔다 갔다 시키는 줄 알고선 좀 약간 살짝 놀랐는데 다행이 아니죠 그래, 그리고 얘가 말하잖아 왔다 갔다 할까 봐 아, 우주복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는 뭐냐 용접할 때 쓰는 건가 위에 거는 아, 산소 괜찮아요 아까 채워놨어요 간다 포커스 on that not fucking filling out paper work copy? copy That's your fault But after the Sireno lands, no excuses get it done 자, 이제 여기 드디어 이제 전기 좀 들어올 수 있게 이 전기를 돌리기 위해 전지 하나가 필요하죠 이 전지로 인해서 이제는 무한 전기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 굿 스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이고 화들짝 화들짝 놀랐어 화면이 자, 이거 할 줄 알잖아 잘 보세요, 간단합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쟤 누군데 말이 좀 어느란데 루카스 어, 루카스 약간 뭔가 약한 거 같아 느낌이 약을 한 느낌이야 사고 칠 거 같애 제 경험상 제 공포 게임 경험상 저런 타입들 분명히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불이 다 나온 건가? 뭐, 어디로 가라고 안 나오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다 빠개져 있냐 여기는 지진 때문에 다 부서졌나 보다 아, 이것도 움직일 순 있네 어, 어? 이번 건 쉽지 않은데? 간다 x3 간다 x3 돌아치, 됐다 아, 이거를 돌리는 거구나 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햇빛에다가 갖다 내면 되는 거구나 됐고요 됐고요 어우 좋다, 친절하다 헤매지 않게 만드네 어? 이건? 이건 뭐지? 다시 지금은 불Ie가 꽤 권력이 두고 전력이 없는데 전력이 왜 없냐 이거 전력이 들어왔는데 이거 제대로 못 봤나?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자 오케이 아, 두꺼비 집이 내려갔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게 두꺼비 집의 역할이 적어져 너무 과도한 전기가 왔었을 거나 이럴 때 딱 꺼지는 거 됐어 기재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아, 물이 온실로 쏟아져 내려오나 보다 아, 이래서 여기 있었구나 전력이 없음 두꺼비 집이 이제 차단기 x2 차단기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다 있죠 전기 너무 과하게 들어와서 불 안 나게 하는 거죠 어, 이 게임 진짜 디테일의 끝이다 완전 이거 눌러줘 어, 막 이런.. 이런 거 봐봐 이런.. 이런 실린더 막 유압기 막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이게 열리는 것까지 표현이 다 돼있다니까 공기 좀 채워주고 일일이 계속 이렇게 채워야 돼 그리고 제작진이 이거 되게 뿌듯해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이거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봐봐요 이런 철판 이렇게 웬만하면 안 만드는데 이런 것까지 이거 약간 되게 리얼하다 이거 철판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조종은 지 혼자 할 거면서 왜 나한테 엔진 키게를 시켜? 이게.. 이게 제일.. 여기 솔직히 들어올 필요도 없었어 왜냐면 조종 지가 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뭐 조종을 뭐 하지도 않은데 굳이 뭘 저걸 들어와 가지고 문을 열어 그만큼 디테일을 중시하는 장인들이라는 거죠 이 게임 제작진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장인입니다 장인 정신이 있죠 운전은 하지 않지만 엔진까지는 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겠다는 거지 어, 그래 오케이 오오 내 생일 파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구나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이 있네 아, 그럼 그 여자가 어머니인가 보네 어머니가 이론 수학자래요 뉴하트 박사 굉장히 유명하신가 봐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시네 내 생일 다음날 아침 먹으러 갔는데 엄마 안 계셨대요 지하실에 자물쇠가 열려 있었고 엄마가 계실 곳은 거기뿐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내려갔고 거기엔 아, 엄마 안 계셨대 아, 안 계셨대 안 계셨대 아 아, 뭐 거기 왜 말을 저렇게 하냐, 쟤네 몇 년 동안 엄마를 아직 찾고 있대요 실종된 상태예요 네, 어, 깜짝 놀랐네 오우C, 깜짝 놀랐네 엄마가 화성에 먼저 왔나? 나도 지금 아빠한테 남극 간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가? 강 나왔어 벌써 스토리 강 아, 큰일 났다 지금 아, 이래서 내가 게임할 때 되게 미안하다니까 이 게임 제약진한테 스토리 벌써 나왔어 All right 엄마가 수색대로 왔구나 아니, 엄마 그냥 생일날 안 계셨대요 아, 이거 되게 리얼한데 어, 오, 온실 수해 발생 아 온실에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왔나봐 아이고 뭐야 뭐야, 뭐야 미세먼지 어 아이고, 물 가득 찼네 큰일 났네 저거 아이고, 아이고 여기 물 완전 다 찼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그래도 저기까지만 찬 게 다행이다 진짜 이게 바로 우리가 산소음이 포함해서 거기서 표현하고자 했던 바로 그 텃밭 같은 거죠 수경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경 농업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이제 3D로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 전기 조심 오, 여기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애 당겼어 어디서 찌뿌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냐 불길하게 에얼리언 걸어 다닐 때 찹찹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아 오오 여기 전망대가 있네 일로 들어가야 되나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이 기.. 어어 어, 뭐야 어이C 기분 나쁘게 생긴 거 뭐야 어 왔다 야 어, 어 이거는? 이거는 뭔가요? 공대생분들 어, 소지품으로 앉혀준다 저거 소지.. 아닌가? 아, 아닌가? 아, 크랭크 아, 크랭크구나 어 어? 어? 어, 이게 좀 느슨해져 있었구만 아,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오케이, 알아요 가스 끄고요 오 아, 기지가 완전 장난 아닌데 이거 밑에 뭐 엄청난 것들이 있네 이걸 다 어떻게 만들었어 셋이서? 이게 별로 직원들도 없어 보이는데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거겠죠 야, 이거 나중에 도망다닐 때 진짜 개 떨리겠다 이거 기지가 장난 아니네 이거 어, 이런 지금 지금 와, 환풍구조차도 미래적이야 물 들어가도 되나? 전기 위.. 어, 전기.. 어후 어, 나 손에 자국 봐 어,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쵸? 주인공만 봤네 어, 그래도 앉아서 빨리 걷.. 빨리 걷는 게 있다 아니, 소리가 갑자기 나오잖아 무서운 소리가 어, 오, 저거 봐 저거 길고 거대한 곳이 있다 오 오C, 나무 뿌리 같은 게 어어, 아아 뜨거 아으 에에엑, 뜨거 으으, 혈관, 혈관이 보일 정도로 뜨거워 오 오오! 왓 이즈 댄 야,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다 야 나 같으면 지고 보내달라 그런다 야, 이거 왜 저거 어떻게 끄는 거냐 저걸 뭐야, 끄는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퍼즐인가 쟤는 안 뜨겁나? 어, 어디 끄는 데가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죽지 않을까? 가볼까? 아, 아, 안돼 x2 못 가 아예 증기 벽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어우야야야 몸이 되게 허약해 허약해 공부만 해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공부만 열심히 한 애들이 몸이 약하는 겁니다 어, 어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럴 줄 알았어 어, 이거 뭐야 밀 수 있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아, 저거 있다 오, 오 오우 아, 전기 얼마나 죽을 뻔 했다 야 됐다 일로 지나올 수 있나? 어, 뭐야 이건 으 으 아, 맹그로브 끝뿌리라고 생각하나 봐 맹그로브 나무 있죠 어, 뭐야 이거 진화한데 아름답대 있나 있나 아, 뭐야 미친 크레이지 각자 이 사이언티스트가 있어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우리 이따야 이거 하필이면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우리한테 같이 왔다 야 야 인나라는 저 여자 굉장히 위험해 여기 이게 정수장치라는데 어, 이것은? 이 사이언티스트가 좀 더 높은 클리언스 레벨 와, 루카스 이 사이언티스트가 좀 더 필요할 필요가 이 사이언티스트가 좀 더 필요할 필요가 이 사이언티스트가 좀 더 필요할 필요가 든든한 믿음직한 혁신적인 오로치 그룹의 휘하에 있는 자외사는 세계를 선도하는 동시에 세계의 흐름을 따릅니다 당사의 상품과 서비스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변화무쌍한 환경이 던지는 여러 난간을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 이게 이 뜻이야? 이거 적어놨다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영문으로 이런 거 적어놔야겠다 간지난다 저 더 오로치 대신에 엉클 대두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냐 멋있는데 저거 써먹을 수 있겠는데 이게 루카스 컴퓨터구나 루카스 밴뷰런 정수장지 정수장치 오프라인 최근 일련의 실험에 일부로 정수장치 전지를 온실내 다른 구역에 옮겼다 보조전지는 아직 제작 중이므로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 정수장치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들은 내 행동을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지를 돌려넣기만 하면 승무원들의 물 공급은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어, 얘가 뭔가 꾸미고 있었네 어, 인나박사랑 얘랑 꾸미고 있었네 인나 이런 걸로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가로열고 아니지? 가로닫고 어, 가로열고 구체적으로 말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말하라고 말하라고 나 자신! 가로닫고 이기지에서 우리가 함께 연구한 시간이 얼마나 큰 의미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의 심의 상태가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항상 당신의 업적을 앗, 어어 가로열고 아니야,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가로닫고 기본계요 볼코바 박사에게 암.. 아보로브 프로젝트에 대해 묻기 새로운 씨앗 이상한 검은 뿌리에 대해 묻기 얼굴을 보고 물어보는 편이 좋을까? 어, 정수진단 장치 뭔가 수동 재가동 필요라는데? 이거 외워 놔야 되나? 어, 설마?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알아서 찍으면 되겠지 어 야, 뭐야 회수기 호환되는 아이템이 없어 스캔 아, 스프링 쿨러를 일단 정지해야 됐네 스프링.. 자 간다.. 자,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여기 놀랍게도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공대생들 되게 많죠 공대생분들 빨리 모여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자 스프링 쿨러 어디쯤에 있나요? 아, 보안 카드로 열고 나가자고? 잠깐만요 아, 보안 카드 어, 됐다 오 아, 색깔 있는 파이프를 따라가래요 아, 그렇지 일단 파란색부터 갈까? 뭐야 파이.. 색깔 있는 파이프 저 위에 있다 노란색은 이쪽 어, 뭐야 이거 와 여기 완전 다 뭔가 바뀌어 났네 아, 이건 마지막에 사용하는 거구나 다시 떨어졌어요 지구의 식물이랑 화성의 뭔가랑 섞였네 어이구 아, 진화하고 적응하면 완전해지는 거래 어, 미쳤어 혈액까지도 같이 가져가버렸네 아, 인간이랑 합쳤나봐요 미쳤네 원조, 이제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꽃들도 왜 이런 걸 갖고 왔어? 어이C 아니, 아까 루카스 목소리 나는 거 봐서는 죽진 않았는데 아까 어느라게 있었거든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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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위에 어, 야 히히 매비 어어 어, 매비 기지가 상상 이상으로 커 이거 야, 근데 직원이 이렇게 없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이거 셋이서 운영은 되는 거야? 어 아이고, 화장실에도 다 큰일 났구만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곳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어 어, 어어 어어어 어, 어 어어 뭔데 뭔데 x2 뭔데 x2 뭔데 x2 어 어, 어어 어, 뭐야 여기 유리 뭔가 풀려났어 얘 지금 그렇게 편하게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뭔가가 튀어나갔다고 지금 회숙이 어어 이제 다른 둘을 찾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닦아볼 수 있도록 어어 개구리에다가 실험을 했네 이걸로 그럼 여긴 뭐가 들어있었던 거야 아, 그래 못 나오게 하려고 문을 막아놨네 근데 유리를 깨고 나왔어 세이버 저절로 된 거겠죠 야이C 야이C 복잡하게 돼 있어 스프링 쿨러 어디 갔냐 괴물이 있겠는데요 안개 벗어 아, 여깄다 어, 오케이 잠가 어케 오케이 어 아, 사라진 부품이랑 스프링 쿨러 하나 더 빼야 어, 어어 어, 어어 뭔데 아, 얘는 왜 자꾸 아까부터 혼자 보냐 아니, 뭘 뭘 유저가 보게 해야지 아니, 유저가 보게 해줘야지 뭘 왜 그때는 이렇게 좀 강제라도 좀 왜 다 디테일하게 했으면서 이거는 또 디테일하지가 않아 아니, 얘는 왜 혼자 봐? 아, 그런데 응, 주인공 시야만 일그러진 거죠 어, 이제 좀 조용해졌네 아아 어, 식물들도 뭐 식, 충식물 이딴 걸 왜 갖고 왔냐 화성에다가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아, 야 야, 이.. 저거 저거 외계.. 외계인이랑 합치면 어떡할라고 이거야 이거 이거 외계인이랑 합치면 이거 파리지옥판에 걸려가지고 나 녹아.. 저거 죽이지도 않는다고 저거 막 녹이는 거야 저거 겁나.. 며칠 동안 녹인다고 저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빨리 죽는 게 낫지 자리에 걸리면 어 저걸 왜 갖고 왔었네 쟤 어, 천천히 소화 시킨단 말이야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이게 파란색 그렇지 노란색 아까 찾았나?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와, 이것도 어어어 오케이 아, 됐어 멀리 서도 된다 어 아 아, 계속하라면 장애물을 옮기래 오오C 싸늘하다 어이구 어, 여기 있다 찾았다 다 찾았다 끝이다 이제 가서 꺼야 되는 건가? 어 누구, 누구세요? 누가 누구세요? 누가 이걸 던지셨나요? 야, 그냥 뛰어내려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뛰어도 되잖아 아C, 이 정도면 뛰어도 되는데 야, 이 정도면 파이프로 뛰어나와 나와도 내려간다 어우야, 소리 위험한데 이거 뭐 이 게임 숨을 데도 없는데 어디 뭐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어, 이게 뭐 이렇게 어, 도망가고 이런 건 아니겠 설마 그러면 안 돼 진짜 야, 보니까 이거 숨을 데도 없어 이거 아니, 무슨 뭐 캐비닛이라도 주고 해야지 이걸 어이구 누가 창문을 긁는데 오, 야 이거 긴장된다 이거, 게임 어, 일로 내려간다 어 어이구 어, 질척거리 소리가 나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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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x2 안에다가 뭘 하고 와야겠다 하고 하고 와야 돼, 어 일단 들어가자, 어우C 됐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가 됐고 됐고 자, 연결 x2 어, 이거 아, 색깔 색깔별로 넣어야겠지 하핳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노란색 어구야 와, 이거 디테일 개쩔어 아니, 이 뭐 이런 회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대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이 70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 아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너.. 어, 일단 일단 넣어보자 어이씨 어떻게 되는지 보자 굉장한데? 어, 어? 어, 어? 아니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80.. 아,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분배.. 하는.. 아닌데? 왜 122.. 네, 35.. 80.. 아, 80x10 80으로 맞추라고? 아, 오케 x2 오케 왔어 x3 왔어 왔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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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으로 다 맞추는 거죠 왔습니다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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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셋이죠 스캔 어어, 아니죠 90 x2 어, 90 x2 90 50 맨 끝에 50 x2 됐어요 x2 자 아, 가운데 90 x2 오케, 저 가운데 90 가운데 90 왔죠 x2 끝났죠? 자, 끝났죠? 아니죠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 여러분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아, 진짜 아니,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지금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지금 아니, 내가 뭐라고 했어 어 내가 그거 했잖아요 이걸 내가 한 달 했잖아 지금 이거 하려고 했어 내가 이거 100으로 맞추려고 했다고 이걸 어 잠깐만, 갑니다 자, 자, 끝났죠 x2 끝났죠? 어 어어, 야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기회를 드릴게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릴게 잘 보세요 노랑을 90 아, 노랑을 90 하면 노랑을 90 아 가운데 90, 어 그렇지 가운데 90, 어 가운데 90, 네 끝났죠?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자 그렇지, 아아 되었습니다 아,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그거 하면 되겠죠 응 오케이 어, 됐다 어, 됐다 어 시원하네 그렇지 오, 오케 어, 아야야 어 어, 어어어어어 Agreed? 아하게 난리 났어 있는데 왜 난리 났어 오 오 어 어어어어 오 오 어? 오 쪼어? 오 Indigenous 어허항 어어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열어어 아아아앙 babies 어 statements 조με Truong 도 puisse 보 хороший 느려 x2 열어 x2 열어아이 이키야 열어 x4 열어 x3 열어어어 X4 아르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나와 너가, 너가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어어어어 어, 오오오어 어, 빌리빌리빌리빌리빌리 빨리가, 뛰어내려 아, 뛰어내려 뛰어뛰려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안 뛰어, 왜 못 뛰어. 왜 못 움직여 아, 움직여 움직여x3 어, 어 뭐야 어, 쇼 어허오옹 아오오오옹 오, 아우 불 꺼 아, 가만히 있음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어어어, 야야 기다려놔 아, 매너 x3 매너매너.. 매너 굿 매너 굿, 아우 진짜 당황했어 내가.. 내가 시나리오 대로 안해서 당황한 것 같았어 어어어, 여기 뭐지? 어 와, 다행.. 다행이죠 어 아, 여기 여기까지가 오프닝인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가 오프닝인데 내가 내가.. 어어, 멀리멀리멀리멀리멀리멀리멀 어어, 어어, 어어 오 으아아아아아아우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 누구 네네네네네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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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Yearstor BosBP 어어어어어어 오오!!! 워오오!!! 야 이거 아야… 저 이상은 이건 기다려주지 않아 아 이건 phosphate 기다려주지 않아 아이씨 이거 기다려주지 않아 잠기 자랑까지 잘하네요. 완벽해 아, 잠기 자랑 잘하네요 야 진짜로 겁나 빡세네 어려운데요? 어, 되게 간당간당하게 피하게 만드네 오, 빡센데 잘 만들었다 어, 어 아, 가x6 가가가가 가가가가, 빨리x4 빨리x3 빨리x5 뛰어! 야, 좀 뛰어 와봐 좀 야, 뛰어 와봐! 아, 야야 어, 조심해서 가야돼 조심해서 어, 갑자기 앞에 튀어나와 버리고 어어우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으아아아 루카스 나 어디 갔어 어, 이렇게 쫄깃하네 뭐야, 다 어디 갔어 어 와, 되게 간당하게 쫓아온다 간당간당하게 근데 여기 사람 다른 사람들도 나왔는데 아니야, 피는 아니고 이거 흙이야 흙 아까 여기 피인 줄 알았는데 흙이었어 어, 여기 문 닫아 놓으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그죠 어, 문 다 닫혔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나? 이게 밖으로 나가서 가자 그냥 나가자 x2 설마 밖에는 공기 없으니까 못 쫓아오겠지 탄소 충전 어우, 손 떨리는 거 봐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뭔가 저기 하죠 추운가? 여기 여기 아, 뛰어진다 어, 빨리 가자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 아니야 설마 이 안에는 못 들어올 거 아니야 오면 내가 밟아 죽이면 되지 이걸로 하아 그래, 인간이랑 합쳐진 것 같은데 어, 아 가자 어.. 어, 운전은 자동입니다 다행이야 뭐 원숭이랑 합친 거야 인간이랑 합친 거야 아까 그 우리 안에 갇혀 있던 거랑 합친 것 같은데 오아.. 겁나 무섭네 게임 개구린가? 와, 축수가 어, 와 와, 이런데도 기지가 있네 어, 이런데도 직원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이걸 다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거 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걸 야, 이거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거야 이걸 저거 만든.. 만든 사람도 저걸 저거야 죽을 것 같은데 어, 이것도 리얼하게 88%로 떨어져 있는 거 보세요 아가 100%였는데 어, 어 이거 뭐냐 이거 왜 왜 이거 지옥 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냐 이거 야, 이거 문 열어놓고 할까? 아냐 어, 이게 뭐냐 이거 지옥 문에 들어가는 이 느낌 뭐죠 어, 뭔 소리야 어어, 아, 어어 어, 뭐야 여기서 빛이 나 갑자기 어, 어, 뭐야 뭐죠? 어어 야, 이 갑자기 장르가 장르가 갑자기 판타지로 바뀌었어 이거 이.. 이.. 이대로라면 둠이야 이거 둠인데 어,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와우 와, 싫어한다 와아 저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내려가도 되나? 저로 내려가면 죽을 것 같고 어, 이거 얘가 최대한 조심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떨어져서 낙땜은 없는 걸로 어, 여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미? 데스티니 같다 아, 데스티니 한 애도 데스티니도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장르가 되게 좋은데 아, 구슬 놓기 으아아아아악 여긴 어디지? 잠에게는 머무는 집이 없다 내 은밀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끔찍한 경의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잠자는 자들이 내게 보상을 내릴까 아니면 벌을 내릴까 아니, 그 전에 그걸 알아채기나 할까 화성의 아이들은 대충 해석하자면 무결점 기계라고 불리는 존재를 숭배했다 이 구슬들은 그 의문의 종교의 유물이다 천상의 빛은 아니마로 채워져 있으며 그 힘을 통해 작동한다 이 빛은 어둠 뿐만 아니라 무지목매한 가로열고 야, 가로열고 보니까 이거 누가 썼는지 알겠다 가로열고 무지목매한 자들이 네르가레의 부패니 검은 벌레 체액이니 오무리, 오무리니 부르는 가로닫고 꿈꾸는 자들의 계몽 계몽의 액체 역시 몰아낸다 나는 무제한 자들이 쓰던 단어를 빌릴 생각이다 정신을 오염시키고 두개골의 주름 속에서 꿈틀대는 계몽의 글을 썩알기는 것이니만큼 오무리라 부르겠다 기어다니는 뮤즈로다 구슬이 오염됐대요 하지만 자기가 고칠 수 있대요 구슬 하나를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아아오! 야, 뭐야 아이씨 깜짝이야 오 어, 놀래라 아아 아아 아,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야, 이거 죽어야 돼? 어 아아 비켜 임마 아아 쟤를 안 보고 있으면 덮치는구나 근데 그건 알겠는데 아니 책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안 되지 니가 야, 임마 야, 책 보고 있는 동안에는 니가 오면 안 되지 아니, 책 보는 거는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어, 야야야 나가 임마 x2 저리 가 임마 x2 야, 임마 와, 여기 아예 그냥 이걸 만들어 놨네 오, 뭐야 와, 이거 뭐냐 더 오르빗 디케이스 무슨 뜻입니까 빈손이 없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 여기다 넣어봐 이거 너무 리얼하다 양손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가 없어 고개 숙이고 보지 여긴 어디지? 자매에게는 머무는 집이 없다 내 이름은 읽을 수 없음 나는 아직도 이 생성에 있다 아아, 설마 엄마인가? 동배가 너도 까불지마 라고 써있네요 오늘 나는 내 실패가 역겨워 토했고 내가 토해낸 것은 내가 죽이는 동안 자비를 구하는 듯 나를 바라보며 기어서 도망가려고 했다 진정해라 넌 과학자야 안 그래? 실패한 실험이란 없어 분석할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 뿐이지 구슬들은 오물의 수선한 주파수에 원래 용도로 오염됐다 그래서 나는 검은벌레 체액에서 구슬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오물은 고집불통이다 적의 시체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내 눈구멍을 차지하는 이 물컹거리는 눈알을 사용하지 않은지도 꽤 됐다 헉, 빛이 필요 없대 눈이 안 보이게 된 건가? 용접도 하셨는데 여기서? 내 이름은 알 수 없음 간단하다, 내 방식은 기록으로 남기겠다 화성에서 발견된 도면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어낸 기계를 사용해 벌레 먹은 구슬을 충전한다 아니마를 광충전하면 간염되는 오물이 탄다 제대로 작동을 한다 아.. 하지만 잠시뿐이다 과충전된 아니마의 불길은 순식간에 자기소 태워버려 제로포인트 병원체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만다 고인 웅덩이에 담그면 어떨까 이걸 없애려고 노력한 건가 지금? 처음에는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다음엔 없애려고 했나 봐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지 이게 만약에 지구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이거는 뭐 지구.. 깨짱 나는 거지 지금 어, 야야 와 x3 야 임마 와, 저리 가 임마! 저리 가 임마 x3 임마 임마! 야 임마, 누군 줄 알아 임마 아저씨 뒤로 걷는다 보고 있다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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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와, 내가 뒤로 걷는다나 아저씨 별명이 임마 마이클 잭슨이야 임마 무너크로 임마 하여서 와, 나 보고 있다 지금 그럼 여기만 줬죠 오, 와 x5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이게 우리 집에 왜 왔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아, 진짜 반장 같네 충전된 건가? 그럼 아까 그걸로 가져가야 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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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마 가 가, 임마! 어어어 야, 아이씨 아아 아, 왜 안 가 임마 이 자식아 야, 이봐 가 어 아, 어이 저거 무섭네 저거 은근히 어, 됐다 오케이 오 아, 이게 연결되면 얘가 비켜주는 거야 저 구슬 다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간염되는 거야 지금? 어 양파 땅뽑크판이 왔어요 어, 뭐야 여기 집이 왜 뭐 집이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환각인가? 어, 구슬 가져와야 된다 구슬 다시 충전해서 여기까지 갖고 와야 되나 설마? 아까 그거 아이고 하지 말자 진짜 그러지 말자 진짜 여긴 어디지? 자매에게는 머무는 집이 없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하는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념일 뿐이다 사념이 더 도착했다 마치 우주인처럼 보인다 우주복 차림이다 꿈꾸는 자들을 깨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괴롭혀 주는 게 좋겠다 내 어머니는 마녀와 마귀할몸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에게 겁을 주곤 했다 초록리 제니가 연못으로 어린아이들을 유혹해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 하지만 내 어머니는 존재한 적이 없다 나도 초록리 제니가 될 수 있다 오믈리 제니라거나 우주인들에게 끔찍한 악몽을 내려야지 이 예쁜 구슬에 빛을 하면 저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 나는 낚시고기의 빛나는 촉수가시 아래에서 조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빨이 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진짜 어, 이거 뭐야 이거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장르가 갑자기 오 오 잠깐 환각인가 뭐야 아이씨, 놀래라 어, 뭐야 아이씨 야 x2 아, 이 그림도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붙어있냐 그리고 저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내 손에는 왜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걸까요? 이 엄마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 가문 대대로 뭔가 하는 건가? 이거 우리 집안의 표시인 것 같은데 어어 야, 와 x3 와, 비켜 비켜 임마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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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보고 있어 나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금 어, 잠깐만 내려간나 빨리 내려가 제가 벌금 다행이다, 몰래 다니는 거였으면 겁나 빡셌을 거야 아마 렛! 아아아아아악 아오! 워! 워호! 워호! 워호오오! 워호호우! 워호호! 어, 어! 오, 어! 어, 뭐야x3 뭐야x2 뭐야 x2 으흐흐 어? 어, 뭐야 x3 뭐야 어어, 뭐야 x3 아, 하지 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이, 왜이래 왜이래 어, 왜이래 왜이래 Wait a minute 아, Wait a minute 아, Wait a minute 어, 맞았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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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는데 아, 이러면 나가린데 아니,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선생님, 이쪽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아, 천정 아, 천정에 천정 천정 x3 천정 천정을 봐야죠 아아, 여기 가까이 가면 안 돼 죽어 이거 못 빼나 다시? 아, 천장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 허허 어, 주인공 숨소리 장난 아니야 어, 이건 아니야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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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시켜야 되는 것 같애 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것 같다 어디가 열렸나? 주인공이 아예 고립돼서 미친 건가? 마.. 그 마션 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런, 이런 영화가 있어 팬더럼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영화 되게 많죠 약간 아, 이거 고장 난 건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충전해야 되지 이거를 뒤로 나가야 되나 어, 뒤로 못 나가게 한 것 같은데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뒤는 아니야 적어도 어, 이쪽에도 있다 아, 이쪽에도 있네 3개 아, 3커넥션 오케이, 3개 오케이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야, 구슬 어디 어디 갔냐, 야 아, 내 손에 있나 어이C, 내, 야 구슬 어디, 어, 야 아, 구슬 아C 설렐나 이게 3커넥션이에요 저기서 충전해가지고 일로 갖고 와서 꽂는 거죠 그렇지 아, 이게 3개를 한꺼번에 해야지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야 오케이 야, 왓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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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스태어 문 열고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야야 x2 야 x4 빨리 x2 빨리x3 빨리벌리x2 빨리벌리x2 야 x3 빨리벌리벌리 아악! 야야야야 야 씨 야, 야 이런 게 어딨어 야, 야 여기서 기다려 어떻게 돼 야, 여기서 safer 기다려 어떻게 돼 야, 아, 아 아, 아, 아 야, 이런 경우가 있어 야, 이런 경우가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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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임마, 나 임마 나, 야, 야, 여기 앞에 사업체 치는다고 어쩌자는 거야 이거 아, 야, 야 아니, 이거 어쩌자고 이거를 아니 아, 한 번 도망갈 수 있는 거구나 한 번 도망갈 길 줬는데 내가 못 도망갔어 아, 여기서부터야? 아이씨 아, 하지마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거기서 왜 저기를 세이브를 안 해주냐 너무하게 네 자동 세이브 시스템 있네 이거 아, 풀탐 길어지라고? 세이브도 안 돼 이거 근데 여기가 짧아요 근데 아까 내가 헷갈려서 그런 거지 이거 되게.. 사실은 짧은 구간이야 아, 모션 진짜 아,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아우C 저기로... 저기가 아니라 오죽마러 죽겠는데 지금 야야야야야 빨리 x2 빨리 일로 x3 여기야 x3 여기야 x2 그렇지 x2 아, 여기 X2 문으로 가지마 문으로 가지마 어, 그렇지 x2 그렇지 어어 어어 x5 어어어 어어 낙땀 없어, 오케이 낙땀 없어, 뛰어 오 x2 오오 x2 오오 오오오오오 오오, 뭐야, 얘 야, 점점 가면.. 가면 갈수록 이거 가면 갈수록 이거 가관인데 진짜 아이씨 후레쉬도 안 켜줘요 어, 데스티니 같아 진짜 데스티니 던전들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 뛰기도 안 돼 이제 어, 아 아, 아, 선생님 제발 방송 짤리지 않도록 잘 가리고 나와주세요 어, 뭐야 어 퓁 퓁 퓁 퓁 달들이라고 아, 저게 달들이구나 달이 하나가 아니야 두 개야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어 아아 아, 손톱 극혐 아, 나 선생님 아, 저 선생님이 뭐야 미친 거 아냐? 원래 여기서 연구하시던 분인데 어어 뭐야, 어, 아이씨 아, 뒤발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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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거실.. 지하실? 어렸을 때? 엄마가 실종됐던 바로 그 거실? 아, 엄마는 이 지하실에서 저 차원의 문을 넘어서 갔던 거였던 건가? 엄마는 화성에서 그걸 겪고 온 거야 그리고 지구에 왔다가 나의 생일날 한 다음에 간 거지 알림 탄소 베릴륨 헬륨 두 번째 것과 동일함 세탁실의 주기율표 원자번호와 책번호 일치 탄소 베릴륨 C배해 두 번째 것과 동일함은 뭐지? 시베헤베 시베헤베 수헬리베 붕 탄 질 탄 탄소 탄소는 6번 6번 수헤리베 베는 4번 어 2번 그 다음에 4번 두 번째 것과 동일이니까 됐다 오케이 아아.. 엄마는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다고? 우리 집은 이걸 숭배하는 집이었어? 어쩐지 그래서 내 손에도 이 표시가 있는 거였어? 엄마가 조금 이상해졌었던 건데 이거 때문이었구나 아, 엄마가 이걸 수사하고 있었구나 혼자서 화성에서 혼자 연구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연구하고 있었던 거야 쏟아 Talk 그들은 그들의 액체 꿈은 길을 원만하게 닦아준다 그것은 네르갈에 부패 삼키는 역병 제로포인트 병원채 검은벌레 채액 혹은 오물이라 불린다 천상에 지글지글한 매독은 현실의 구멍을 갉아먹는다 이런 비명의 영역에 누군가 들어갈 수 있다 거기서 나오려면 공간의 피부가 찢어진 곳을 발견해야 된다 야, 크푸타쿠 야, 크샤그 야, 크쇼그 야, 샌즈 야, 파피루스 어.. 아, 이거.. 저게 암호인가 봐 야, 팔마푸나.. 푸타큰 야, 그나이그 푸타큰 야, 아트흑스운 꿈꾸는 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요, 새끼요, 구유이다 사이에 공간에서 자며 그들의 꿈은 끌어오르고 모독하며 서로 교접하는, 진동하는 차원을 낳아 새로운 근친스러운 영역을 형성한다 현실도 아니고 환영도 아닌 초현실을 정확한 주문을 외면 이러한 소형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꿈꾸는 자에 대해 알거나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 우연히 그곳에 빠질 수도 있다 아이, 뭔.. 그래서 뭐라는 겨어, 아이 그래서 저걸 외우면은 하여튼 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달 두려움과 공포 화성에는 일식이 없다 포버스와 데이모스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아, 포버스와 데이모스가 화성의 달인가 봐 그 위성 한편 포버스의 개개일식은 거의 밤마다 볼 수 있다 이 두 달은 지구의 달과는 전혀 다른 행동양식을 보인다 포버스는 서쪽에서 뜨며 동쪽으로 졌다가 11시간만에 다시 뜬다 한편 데이모스는 동쪽에서 좀 더 느리게 뜬다 둘 다 조석 고정되어 화성을 향한 표면이 항상 같다 눈길을 돌리는 일은 전혀 없다 항상 시선을 고정한다 포버스는 화성을 쫓아다닌다 궤도가 점점 축소되고 있.. 다는 뜻이다 언젠가는 붉은 행성과 충돌할 것이다 증거를 보면 화성에는 원래 달이 더 많았으나 다들 그런 식으로 자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헉,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화성이 없어지기라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구슬 한 쌍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이 시간 기록이 중요할까? 빵빵시가? 아, 걱정 말라고 그 전에 우리 죽는다고? 그래도 우리 후손들을 걱정하는 거지 아하 13시구나 이게 13을 안 보여주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니가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으면 어쩌냐 이거를 지금 아 그래 아니, 이걸 걸어보라고 여기다 야, 걸어봐봐 아니, 이걸 어떻게 거는 거냐 이걸? 아, 아이템사지 어, 무전기 어케아 이게 빛나게 시작했는데 아, 진짜 무섭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집에 지하실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만든 이런 비밀 공간이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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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헐 뭐지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지하실에다 저딴 거 만들어서 나는 진짜 기절한다 나는 진짜 나는 아주 진짜 멀리 도망가 영끊고 도망갈 거야 나는 나는 겁이 많아서 뭐가 걸렸나? 어, 여기 걸렸다 여깄다 이거 어떻게 꺼내오지? 어어 야야야 진짜 하지 마세요 다크룸 어, 어 뭐야 어이씨 아니, 이걸 왜 또 이게 집이 아니, 그 미국은 왜 이렇게 뭐가 맨날 고장잉도 많고 아, 이걸 여기로 보러 왔어야 됐었는데 아, 우리가 천재라서 우리 다 했구나 아, 여기 친절하게 이것도 붙여놨어 시베리베 전기 좀 내려야 되겠는데 런드리 어어 와와와와와와 와 와와와와 오 8시 55분 37초 어, 그 괴물이다 온실에 있던 그 괴물인데? 어, 뭐가 걸렸다 12시 24분 어, 뜯어내기 오케이 어어 어이C 아,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왔던 것 같다 누가 갑자기 불 켜는 건 아니겠지? 이거 후레쉬 안 가져가나? 아, 후레쉬를 붙여놓는 거구나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이런 거 제발 하지마 하지마 제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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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마 이런 거 아, 왜 야, 저런 거 왜 해놔 시간은 선형이 아니다 아님 선형이 맞을까? 어쩌면 시간은 거대한 손가락이 자꾸 찔러보는 패트리 접시 같은 납작한 원형일 수도 있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안에 세균이고 그렇지 않은가? 내 시간 밖에 것이 자꾸 내 시간 밖에 것이 자꾸 보인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고립시킨 것이다 사진 이나지와 화학 물질만 있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난 내 환상을 드러낼 수 있어 그렇게 예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붉은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이 보인다 아아 화성에 있지 않아도 그곳으로 갈 수 있나봐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오는 건가? 시라노래 다 됐나? 뭐지? 어 어 이게 뭐야? 어 이런 공간까지도 어머니는 가셨던 건가? 어머니 여기서 먹고 자면서 아, 자꾸 여기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네 그리고 성공했는 거지 그리고 사라진 거지 그것을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라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거 아 2번 처음에 저게 생겼고 두 번째는 12시.. 아이씨 아, 아 13시 그러면 시간 순서라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데 이거 떼야 되나? 시간 순서인가? 시간 순서면은 이걸 떼 보자 자 1번이 7시 48번 이런 식인가? 그 다음이 2번이 8시 55분 글쎄, 이야기가 짧은 편인가? 이거 이렇게 이런 퀄리티로 되게 길게는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12시 24분 그렇게 길진 않지 않을까요? 12시 57분 이게 맞을까? 약간 이야기가 안 되는데 어, 됐다 맞았어 어, 맞다 아, 재단에 있던 거랑 똑같아 맞았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오 어, 됐다 어 오케이 아, 엄마가 굉장히 아끼던 책이래요 저게 그런 다음 이건 무엇을 해야되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석판 하나를 더 빛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저걸 어떻게 빛나게 하게 하지 이걸 이제 뗄 수도 없는데 밖에 나가볼까 집으로는 못 올라가네 책도 안 집어지는데 저거 세 개를 다 해야지 책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쿠툴루 신화랑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요? 러브크래프트에 펄 오브 쿠툴루 퍼즐이 또 있는 것 같다고? 어디 보자 나도 우주 공포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 되게 많이 보거든요 펜더럼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런 영화도 보면은 겁나 무서워요 뭐, 강추드립니다 펜더럼 볼만 해요 뭐, 뭐 되게 잘 만든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재밌어 흥미로워 그리고 반전도 있고 어허 퍼즐이 있나 퍼즐이 딱히 없는 거 아, 야 이럴 때는 스캔 아, 스캔도 안 돼 지금 아이씨 지금 나는 일반인이야 우주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네 이거 뭐 어떻게 뭐 힌트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힌트가 없냐 대부분 여기서 막혔을 것 같은데 아, 불을 닦으면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아 아, 끌 수 있지 끌 수 있지 x3 아아하 아아 아, 뇌가 녹아버리는 것 같대 또 찾아야 돼 x2 또 찾아 어딘가 있다 어, 그렇지 이런 것도 됐어 빨갛게 어어 어, 뭐야 어, 괜찮은 거야? 이 정도 보면 되나? 빨갛게 빨갛게 만들어 놓고 심벌 어디 뭐 천장 같은 데도 막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여 좀 편하게 좀 숨겨 놓으시지 꽁꽁도 숨겨 놓으셨네 아유, 어머니 어머니는 왜 그러셨시오 와, 이렇게 어렵게 숨겨 놓으신겨 귀여워 아유, 한 세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 된 건가 자전거 바퀴가 손에 있는 모양이랑 같았다고? 아유, 깜깜해라 어디인가 있을 건데 아, 자전거 바퀴 아닌데 여기 여기도 아닌데 책장 뒤 여기도 아닌데 불 다시 켜보자고요? 혹시 어디만 불을.. 메인만 켜보라고? 아, 그렇지 런들이랑 아, 그렇지 아, 이렇게 비춰서 어딘가 보이는 게 있겠다 그렇지 이건가 혹시? 아닌데 흠 음 메인을 끄고 오히려 저걸 해야 되나? 스토리지를 끄.. 켜야 되나? 자, 반대로 해 볼게요 아, 어렵네 그렇지, 이건 거 같은데 이 느낌으로 어디선가 찾는 거 같은데 바닥 x2 바닥, 어디다 숨겨 놨을까 어디다 숨겨 놨을까 어, 어딨냐 아이씨 아니, 글자를 어따가 숨겨 넘겨 두 갠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세 개 글자를 동시에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건가? 아, 이거구나 어쩐지 그렇지 이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아아, 맞아맞아 찾았다 아, 세 개가 동시에 있었네 저 세 개를 더 있나? 하나가 더 있나? 그럼 이.. 딱 보이는 데 있을 건데 아마 한눈에 들어오는 데 있을 건데 어, 이건가? 어, 방금 내가 뭐.. 어, 그렇지 여기 있다 오케이 x2 찾았다 어어 어어, 느껴진다 내 눈 뒤가 떨리고 있어 마그네신 부족해서 으으 이 글자 이 글자 눈꺼풀 뒤에서 보이다니 아아 예스! 아, 됐다 아아 어어, 흑 그으으 내 손에 흑염룡이 아아 올림픽 마크가 어떻게 된 거야 어, 으 으으으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구베르탱! 아어, 어 뭐야 어? 내가 졸았나?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정말 실감나는 꿈이었어 아, 뒤발 꿈이었겠구나 어쩐지 그럼 그렇지 이런 화성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지 어어, 깜짝 깜짝 놀랄뻔 했네 어어 그만 나도 모르게 아,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지를 뻔했어 어, 아까는 디클린이지 않았어? 아까는 디클린이 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디클린 어디 갔지? 디클린 이름 자체가 클린하지 못하단 뜻 아니에요? 아니, 이거 어디 여기가 왜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강화도도 아니고 지금 돌탑을 쌓아놨어 지금 얘는 일은 안 하고 지금 돌탑을 쌓아놨네 지금 뭐 아, 이렇게 미신을 밀어 이러니까 안 되는겨 아니, 얘 얘 미신을 이렇게 믿었어 아이 잠깐만, 이거 어, 어 스캔 어 전력이 없다, 아 어, 어 뭐야 보안 야이C 내가 제작자면 한번 1, 2, 3, 4로 한번 해놔본다 설마 이거 오히려 1, 2, 3, 4를 안.. 어, 돌탑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아, 여기 있다 어어, 7, 3, 5, 7 7, 3, 5, 7 아, 7, 3, 5, 7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리슨 앤 리피트 리슨 앤 리피트 리슨 앤 리피트 리슨 앤 리피트 전지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고림만 되면은 미친 사람이 많냐 이렇게 어, 일단 여기 있으면은 이거 우주에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확실히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 얘네들 이렇게 다 대정신이 아닌 애들이 이렇게 많아 아, 큰일 났네 지금 이거 무서워 죽겠다 다 지금 미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주인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들어 드디어 되는구만 엔진 가동! 응 캐스트 유압 장치가 없다 앗 대건가? 연결됐나? 엔진은 가동된 것 같은데 어, 어, 이걸 치웠다 아, 이거 열 아, 엔진이 가동돼서 이걸 들어 올리는 덕분에 점프를 못하는 내가 지나올 수 있었죠? 다행이야 지구를 떠나오면서 단 한 가지 명심한 단 한 가지 다짐한 게 있다면 나는 앞으로 점프를 하지 않겠다는 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 기술력이 모자라서 점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다짐입니다 아, 뭐야 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냐 이 동네, 이놈의 동네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진짜 아니, 하나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아, 점프 안 됩니다 어, 그러게 내 흉터에서 아직도 용기가 남았어 이게 공기가 없어서 산화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강화도 많이 산 가는 길도 아니고 이거 돌무더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냐 어, 이거 뭐야 아, 공기 공기 아, 공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엘레베이터를 좀 정비하지 아, 산소 수치 원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차량 원래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 역시 고장 올라가야겠죠 오.. 여기 중력 약해가지고 점프 때면은 멀리 뛰지 않을까 아니, 화성은 비슷한가 중력이 뭐랍쇼 어이씨, 이쪽으로 아, 이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야? 뭐, 대책은 이시 가는 거야 지금? 이거 그래도 얘 은근히 점프는 잘해 이런 거 이 정도도 올라가 오케이 힘은 쎄 오우, 체크 포인트 아, 돌무더기를 지금 무더기로 만들어 놨네 진짜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디클린 아니, 다들 왜 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여기 왜 아이, 똥 싸면서 낙서를 할 수는 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아,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네 지금 이거 아버지께서 받은 아버지께 받은 일기장이다 출발 전에 개인 소지품을 러비와 높이가 한 뼘 남짓한 작은 상자에 넣어서 밀먹으라고 했는데 이건 남겨두고 올까 했지만 가끔 일기를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다 아버지와 누나는 아직도 내가 난극에서 추위에 떨며 기후를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환상적인 모험인데 화성에서의 생활은 정말 신난다니깐요? 내 안에 흐르는 켈트족의 피가 진한 모양이다 요즘 돌무더기를 쌓고 있는 걸 보니까 등산을 한창 하던 시절에 길가에 사람들이 작은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걸 보면 짜증이 나곤 했다 아, 이거 외국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 있었노라 소근육 운동 능력을 익혔노라 나를 보아라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말이지 어어 어 돌조각의 균형을 잡다보면 심신이 안정됨을 느낀다 요즘 들어서 돌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제한이 많은 사용 방식을 사용했지만 가설을 검증해 보기도 했다 찾을 수 있는 가장 고운 화성의 돌조각 그걸 모아서 쌓은 다음 하루를 기다리는 거다 무너지진 않았다 그랬으면 정말 간단했겠지 무더기에서 돌 하나가 바뀌어 있었다 어? 맨 꼭대기에 있는 돌처럼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 무더기에 가운데 있던 돌이 저 무더기에 가운데 있던 돌이랑 뒤바뀌어 있는 것이다 장갑이 사용된 흔적도 없고 보잘것없는 화성의 돌조각 두 개가 아무리 봐도 밤 사이에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다 대체 왜 난 이걸 왜 쓰고 앉았지? 어? 뭐야 왜.. 진짠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구멍이 닫힌다 하지만 그러면 공기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반사 작용이 어찌나 강력한지 입이 수면 위로 나와 있는데도 기침도 하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한 채 떠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익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익사하는 것이다 아아..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공항에 걸려서 머리가 나와 있어도 익사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 거구나 발가락 사이에 살을 바늘로 찌르기 마치 숨겨진 본능이 깨어나 거부 반응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감정은 가라앉고 우울감이 날카롭게 관통하여 정신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적용을 암시하듯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오늘은 기지에서 자야겠다 잠깐이라도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기지 이게 다 혼자 있었네 다 혼자 혼자야 디클렌 니가 겪은 환상적인 모험을 기록하렴 아빠가 요즘 잠을 못 잔다 사실은 더 심하다 가끔은 내가 깨어있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다 기지에서 시간을 보내봤자 도움이 안 된다 그냥 환영이 좀 보여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저녁 6시쯤에 플래시백이 보이려고 할 때 날 데리러 와주면 고맙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가셔서 못했나 봐요 돌무더기 하나를 더 쌓아서 마녀가 돌을 바꾸게 두는 건 어떨까 재미있는 소일거리지 해변용 의자에 칵테일까지 있으면 좋을 텐데 어차피 미치고 있는 거라면 그 과정을 즐기자 오늘 마녀를 봤다 아직도 몸이 떨린다 얘도 똑같이 봤구나 창밖을 내다봤더니 누나가 절벽 위에 서 있었다 우리 누나가 화성의 불모지에서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었다 칠식하면서 어항 밖으로 나온 금봉어처럼 눈알이 튀어나와서 우주복을 입으면서 죽는 줄 알았다 밖으로 나갔다 방벽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그런데 피부는 창백하고 머리는 칠흑처럼 검은 여자가 끝없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며 나를 등지고 서 있었다 돌아서는 나를 보는데 우리 누나가 아니었다 얼굴이 있을 곳에는 깊은 검은 구멍이 있었는데 가느다른 회색의 흔적이 미소처럼 비틀어졌다 내 입은 벌어져서 모래가 안으로 들어오고 갑자기 호흡곤란이었다 내가 숨을 쉬려고 애를 쓰며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동안 그 여자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의 두개골에 있는 무한의 공허에서 어둠의 덩굴이 뻗어나왔다 나는 사막에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 순간 숨을 크게 몰아쉬며 잠에서 깨닫다 나 이렇게 정신당한 놈이 아닌데 진짜 아닌데 어, 다 그러면서 다 미쳐가는구나 지금 이거 다 이 똑같은 걸 보네 혼자서 저 카드 놀이까지 하다니 겁나 심심하다는 뜻이죠? 이거 줘도 안 하는 게임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이거 바로 윈도우즈에 맨날 있었던 그 게임인데 저거까지 꺼내 들었다는 건 진짜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아니, 왜 게임기를 안 갖고 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왜 아니, 이 미래 시대에는 미래 시대엔 게임기가 없습니까? 아니, 닌텐도 스위치라도 갖고 와서 여기 온 사람들끼리 넷이서 파티 먹고선 몬스터 헌트라도 하든지 아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지 게임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 맨날 게임이 악이라고 게임이 독이다, 질병이다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어, 디클랜델라포 어, 이렇게 생겼구나 안테나에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두꺼비지 단락이 발생했고 두꺼집을 두꺼.. 일시적으로 두꺼비집을 우회할 것 모든 임직원님 최근 모래 폭풍이 발생한 이후 서보 오작동에 의해 시설 전체 통신이 몇 시간 중단됐습니다 최근 통신 기록 쉐인, 나죠? 어디 있는 거야? 이걸 보고든 우리가 기지로 돌아갔다는 사실 알아줘 한동안 기다려봤지만 어디에도 니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조시와 루카스와 함께 로봇.. 로버를 몰고 가고 있어 잠깐 동안 연결이 끊어졌을 뿐인데 니 로봇 좌표가 사라지더니 위성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 빌어먹을 모래 폭풍 때문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어차피 그거랑 상관 없겠지 기지로 돌아와서 연락해줘 니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쪽지를 이렇게 말하나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지금 이게? 내가 되게 오랫동안 실종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실종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남은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우C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건가? 아까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막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 않나 뭐 이거 선형으로 흐른다 막 이런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떨어지면 죽겠지 아, 이제 반 정도 좀 넘었다구요? 오 아, 하나 없다 아, 이 고소공포증이 있나 봐 와, 화성 진짜 재미없다 저... 막 아무것도 없어 진짜 어, 뭐지 x2 어어어어어어어어 야, 그 달이 드디어 부딪치기 시작하나 보다 화성에다가 어이구 곧 그렇지 자, 우측 상단에 팔로워 버튼 팔로워 버튼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수원 유튜브에도 구독, 좋아요 일단 재밌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응? 어 이런 데가 있네 전력이 없고 노 파워 어, 여깄다 파워 파워 파워, 여깄다 예스 파워 아, 시스템이 탔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건가? 스파이더 웹 시리즈 두꺼비집 아, 미래형 두꺼.. 아, 아, 잠깐만 장난질 장난질 치네 어? 장난질 쳐! 뭐, 어디다 연결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뭐야, 이거 아, 연결하는 거.. 아, 빨간색이 연결이 된 건가? 아 뭐 간단하죠 뭐, 끝났죠 끝났죠 어, 됐죠 끝났죠? 오케이 아, 완벽합니다 헐마 뭐죠? 된 거 아닌가요? 아, 다른 곳 아C 다른 곳 아, 다 탔어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 X는 아예 안 된다는 뜻이지 원래 이런 거에 간단한 방법은 그냥 제일 멀리 돌리면 무조건 맞습니다 가장 멀리 돌리면 어, 이거는 어떻게 하지? 다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건가? 두 개 다? 아,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일단 이쪽부터 아, 야 이거 아, 이건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내가 어떤 게임이더라? 어떤 게임에서 겁나 많이 했는데 이런 거 다, 다 됐.. 다 됐습니다 x2 다 됐습니다 다 됐죠 x2 됐죠? 어, 굿굿 야, 쩔었다 진짜 아아 아, 쩔었다 아아 제대로 돌아가는 장비가 하나도 없구만 아, PC에 기록이 있다고?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맞춰야 되나? 전력이 없는데? 어이C PC에 전력이 없어 아, PC에도 전력을 하나 연결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PC가 되나, 혹시? 아, 그렇지 아하 이렇게 하면 PC가 되나, 혹시? 아, 그렇지 아하 아, 쉐인이 사라졌다 시라노와 연락이 두절됐다 두꺼비집이 엉망지창 되기 시작했다 전력을 끌어모아 가깝으로 안테나를 조시 쪽으로 돌리고 포..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자 모든 것이 그냥 초기화됐다 정말 이제 화성의 멋진 하루가 아닐 수 없다 어.. 엔젤루스 본정 안내서 일반 신호 품질을 항상 85%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어.. 스크립트로 15분마다 파일 생성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로스팅 아, 158.43 마이너스.. 아C 모르겠다 어쩌라는 거야? 어이 모르겠다 마이너스 158.43인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가 있었거든요 이건 것 같은데 마이너스 158.43 됐다, 그치 이거였어 역시 정답이 됐죠, 오케이 어, 됐다 아, 오케이 어, 됐다 어, 조세핀 조세핀!! 아, 사령관이구나 조세핀은 아, 나도 박사구나 아, 기지에 있대 거기 괴물 있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지에 있대, 말소리가 잘 안 들린대 난리 났네 아아.. 과연 주인공의 앞날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것은 환각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터스텔라인가 아니면은 펜더롬인가 과연 어떻게 무엇이 시작된 것이고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것은 내일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어어 세이브 됐고 세이브 할 때 약간 거북해들아 재밌었습니다 어우 잘 만들었네요 어떤 엔딩일까 기대가 된다 어 오, 뭐야 야야야야야 내려가 왜 올라가는 거야 야야야야 빠진다 x2 빠진다 x2 노..... 안 돼 x4 안 돼 x2 안 돼 x2 중력이 약하니까 아, 설마 떨어졌을 때 데미지가 덜 익지 않을까? 아, 야 아, 잠깐만 어, 어 어 어 x2 어 좀 뒤열야 돼 어~~ 중력이 약하니까 괜찮아 아아아! 야, 아니야! 충격담이 상아졌어 아, 다리가 뽀개졌어 다리가 부러졌다고 아압! 어어어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어이씨, 뭐야 어 어찌 된 거야, 도대체 쟤네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제발 x3 제발 x3 하지 마세요 어, 하지 마세요 어어, 뭐야 또 뭐야 어어, 뭐야 x3 뭐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여기 어, 뛰어 내려야 돼 어이구 어이구 x2 어, 야야야야야 어어, 어어 어, 뛰어내려 x2 뛰어내려, 어 어, 빨리 어, 뛰어내려 x2 내려가 x3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이 게임 앞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탄소 어, 되게 빨리 다급한 손길로 제발 대자 아, 전력이 없어 전지가 없지 그럼 어떻게 가지? 어, 길이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어, 길이 어디야 어, 다시 올라가는 건가? 저쪽인데 아, 어디서 전지를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전지 안 갖고 왔어? 전지에서 빼 갖고 와야 되나? 설마 아, 기지 가서 전지 뽑아야 된다고? 환장하네 어, 여기를 다시 가라고요? 아이씨 어 어어 어어, 야 x2 죽는 사람 x2 아, 이거 아, 낙땜이 있네 아, 낙땜이 있네 아아.. 이게 또 죽었습니다! 아아.. 이게 돼.. 어 열어자, 어 문스 오브 매드니스 왜 화성에서 일어난 일인데 문스라고 했을까요 이 달 두 개 화성의 위성인 화성의 달이 중요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 미스터리가 이뤄진 것 같아요 미친 달들 이었습니다